제가 먼저 떨어진 것 같은데 왜? 왜 안보이지? 글쎄 오 렉 아셨어 맞죠? 응 아 갑자기 찬바람 쐬고 왔다니 머리 아프네 큐큐큐큐 큐큐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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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큐큐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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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큐큐 큐큐큐 큐큐큐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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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큐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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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명이나 내렸어요? 한 3명? 내가 본 건 3명 저는 제가 본 건 4명이에요 이 하라에 있는 거 같아요? 네 그러면 이제 변신을 만들어요 나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먹구 2시간이 안되었어요 뺏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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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긴 했는데 뺏기 아 무거워서 별수가 없네 일단 참동쪽에는 움직이는건 안보여요 어 아 이 방 뭔가 불길한데 SR 소음기 들었어요 큰집 누가 떨었어 큰집 제가 안 떨었어요 거기 터넬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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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봤어 사고야 다시야 4배하나 남고 4배가 아 가방이 없어서 빌글댄다 지금 4배가 여기 셔터집 누가 타놨어요? 내가 가방이 없어 가방이 부상이고 뭐고 다 버리고 되겠네 아 여기 일할까봐 아 뭐 멀죠 어 삼둥이 한 놈 삼둥이? 네 하나를 버려줘 파란색 1층씩으로 못한거 같은데 어 새쌍둥이에서 넘어오네 하나 아 아 뭐다 삼둥이 둘이예요 카피 그거 갖고 일단 오지 말아요 아 그래서 낚시를 잡아 먹을게 옆집에 있다 일리는 털렸어 하나하나도 털리고 내 집으로 온다 내 집으로 온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그쪽에 보고 있어요 둘 둘 하나 지나가고 응 3동에서 넘어오네 1동에서 2동 2동 옆집에 둘 삼 뭐야 3층집에 둘이 3층집에 하나 넘어온다 이쪽으로 저기 파란색 집 저기 파란색 집 기절 한 명 더 밴드 앞에 네 컷 다 죽었네 4명 아 진짜 에이킥 못쓰겠다 드리락하고 발견 그냥 드리락하고 발견 주HE 정리 그냥 여기서 하아 진정 하아 세븐 아니 다 다 다 애들이 5 없네 음 으음 대탄 반납 남으시는 분 남으시는 분 아까 그 대탄 있던데 네 다시 먹었어요 난 대탄 있지도 않아 SR 드신 분 없죠 네 아직은 오뎅인가 본데? 네 SR 소음기 아까 먹었다고 했어요 아아 SR 소음기 써 먹었어 SR이 없어 저도 기부해 있다가 먹는 사람은 제가 먹으면 제가 쓰고 1동 다 털었어요 2동 얼추 다 털었는데 다 털렸네 털렸네 자기장은 널널한데 털렸네 탐퇴 털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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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팔갈장에 채워놓고 담배한테 팔갈장 스칼 스칼 뺏어 먹었어요 시체에서 스칼 뺏어 먹었죠 표시좀 해주세요 한번 더 시작 아 여기를 다 털었는데 저 정도 템 밖에 안 나온 거야? 그거밖에 안 나온 거야 그진 거지 그지 카카오팔 나올 줄 알았는데 하다못해 미니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칡패드 소음기 대용량 탄창 SR 다 있거든 지금 스크스만은 백퀵이에요 저 어? 백퀵인데? 백퀵 백퀵 버릴게 백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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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꺼놓고 그런거 아니에요 나 마이크 안 껐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러지? 차온다! 차온다!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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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 온다 하나 컷 저기 건너편 초밥집에서 있는 사람이 있는거 같은데 박힐 산쪽에도 있어요? 초밥집이든 산이든 뭐 일단 연막 뿌려놓을게요 초밥집 사이에 네 초밥집 사이에 있는거 같아요 얘들 SR 있나? 3뚝 에이씨 아 3뚝 걔네 파밍이나 좀 해 걔네 파밍하고 빠져 네 밖에 터트린다 네 먹을건 없어 M4랑 배율들 밖에 헐 얘네들도 SR이 없네 어디서 쏘는거지? 아 스크스 있다 아 내 뚝벨이야 짜증나 시체 저거 많아요 어? 죽으려고 하냐? 어디서 쏘는거지? 어디서 쏘는거지? 힙샤키 저기있다 어디서요? 초밥집 차이 초밥집 차이 오른쪽 초밥집 오른쪽 아 나는 저기네 으악 어디? 옆집 초밥 옆집 왼쪽? 왼쪽집 1층이랑 2층짜리 왼쪽 쟤 야 진짜 어? 밖에 다른 곳 다른 곳 다른 곳에서 사운드 배고 집 뒤로 빠졌어요 너네도 와야돼 우리 자기장 아닌데? 아니 거기서 비활제에서 타올거야? 난 팔각장에 들어가있어요 피현님 스쿠스 수술 스쿠스? 좋아 너한테 뭘 줘야돼? 서브 무기 주세요 나 서브.. 아니 너 그냥 스쿠스 써 니가 나 M16 썼는데? 잠깐 너 M4 쓸래? 아니요 저 M16 주세요 그러면 시체에 M4 있는데 네 400 달아내네 400 400 400 400 있구나 저 저 400 있어요 왼쪽 집으로 채웠어요 한 놈 아 뚝배기 뚝배기 찾아야돼 이제 4 4 2 2 2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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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5 5 먹으니까 나와 가져오겠어요 초밥집 쪽은 못 잡았어요 어디 잡은거야? 우리 쏘던 새끼들 누구 있는데요? 초밥집 애들 누구 한 대 뚫었나봐 네 뚫었나봐요 여기 헤미 레벨이 있어요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는거 어? 헤드님 빠져요 네 빠져요 이거 철륜이라서 나지만 철륜 어어어 트리크 트리 저희 집 하나 잡죠 잠깐만 빨간맛 빨간맛 또 있어요? 네 뒤에 안쪽에 제가 피엘님 따라갈게요 네 아 저 왼쪽집 새끼들 아 욕심을 구하시네 피엘님 원래 그런거야 이 스나의 욕심을 엠미사뜨기 거기까지 갔어요? 이쪽 있거든 떨어진지는 얼마 안됐는데 떨어진지는 얼마 안됐는데 떨어진지는 얼마 안됐는데 어 뭐야 있어요? 있어 뒤로 자 차 타고 못내는가 차 타고 못내는가 엠포에 그지? 고고 가자 고고고고 언덕 넘어있는 팀인가? 그건 모르겠고 빨리 뽑기 빠복 빠복 빠복만이 우리가 살게 아 살았어 자 857 856 857 저 다 하나씩 밖에 없어요 나한테 오면 좀 드릴게요 네 드링크 드링크 내가 두개 줄게 떨궈놨어요 323 떨궈놨어요 아 자리가 안좋... 다른거래 집으로 들어가면 되죠 뭐 집 어디잡아 나무대나 잠깐만 줄어드니까 우선 여기서 있죠 난 아까 우리 쌌던 새끼들 잡으려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거 샵새끼들 샵새끼들 한 번 더 이거 그냥 포칭해서 끝나겠는데 그러겠네 그럼 쟤네들 와야되거든요 초밥집이 있네 초밥집 나갔고 초밥집 맨 끝에 하나집 있는데 있죠 1층집? 네 거기있어 1층집에 있다고 네 일로 갔어 일로 여기로 집 안에는 움직임이 없는데 띄어들고 있는거 몇대 쌌거든요 아 여기 저 초밥집 옆에 우아지 한 대 서져있네 나 바퀴 터트릴게요 어 아 안보는다 어 무슨 소리지 저거 미사수들이 뭐 그런거 같은데 아 카우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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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더블유 아 카우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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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명 들어갔고 땅하니깐 딴 놈이 죽이네 75 밀밭에 하나 길거야 아마 잘 봐봐 그거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 아 땡 죽이고 초밥집에 들어가는거 한다고 전화했어요 왼쪽 초밥집 뒤쪽에 어 거기도 하나 봤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었어요 카핑 쟤네들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니까요 아 뛴다 뛴다 오른쪽 초밥집 하나 또 뛴다 다 돼 돼 다 돼 한 대 한 대 한 대 밖에 못 맞췄어 총 없이 뛴다 언덕이 죽네 언덕이 죽어 초밥집 하나 컷 설마 아직도 있나 우리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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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우린 뭐 가까우니까 아니 후딱 가는게 낫지 점점 이제 애들 많아지는 가시죠 초밥집은 다 정리됐어요 그릇 세라 otte 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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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집 피해님 쪽 가시아는 언덕 밑으로 내려갔어 저기 어디냐면 S 방향 언덕 2 아 진짜 초호학집이 좀 애매하다 방어하기가 3명 있네 3명 4명 초밭집 있었던 애들 다 다 죽였어 마지막에 한 놈 뛰는거 내가 죽였어 조심 S195 사이 언덕에 빼꼼빼꼼 싸운다 지금 얘네들 우리 차 없으면 여기 마지막에 가기 힘든데 차고 안에 다시 있지 않았어요 차고에 있었을걸요 차고에 끌고 오잖아 지금 빼올사람 너 왜 또 나에요 에이 갈거면서 친친거리긴 어 내 앞에 하나 저게 하나 또 나온다 어디 들어갔다 집 2층 끝에 아 3층 집 3층 집 3층 집 아니야 그 앞에도 둘 차고 옆에 2층 집 둘 오케이 발소리 들린다 그래 아니 나 올텐데 네 조심해요 네 3층 집에도 하나 있네 하나 기절 2층에 하나 컷 차고 옆에 하나 차고 옆에 거 잡았어 네 그럼 저 옆에 집안에 한 명 집에 하나 기절 하나 컷 집안에서 뛰쳐나오는 애 컷 오케이 컷 애 카구팔이에요 오케이 간다 카구팔아 내가 1렙 해면 카구팔 지금 빨리 뭐 뒤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까 하나 죽이네 어디갔지 네 22초 차고 안에 차 있어요 네 이 차 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몰고 가야죠 개월치에요 네 뒤에서 따라갈게 가 먼저 어 빨리 어 여기 내려온다 SW 하나 반대 담벼락이 그냥 우리 네 근데 뒤에 집 뒤에 한 명 있었어요 둘 SW 둘 내 입장에서 그걸로 달려간다 애들 니네 앞에 네 한 명 컷 한 명 더 아 뭐야 한 명 더 하나 붙는다 샌드니 나 살려줘요 어우 네 네 아 잡다가 바로 풀어라 집중으로 변제 좀 해주세요 어 붙었다 개피 개피 커버 하나 속에 어 왔어 조심해요 아 숨어 있었네 죽었어 죽었어 네 죽였어요 한 명 한 명 어디지 죽는거야 지금 아니 라스트 한 명 라스트 한 명 라스트 한 명 라스트 한 명? 조심 갑바 없나? 아 갑바 다 터졌네 8초 8초 네 여기 3뚝 새거 우리 가야돼 가야돼요 가야돼요 산툭 세거하고 나만 가야되는데 어디 밀밭에 있을거 같은데 그니까 조심 피카츄하고 있으진 않을거고 피카츄 못해 아 피카츄 피카츄 무슨 일이야? 아 저거있다 피카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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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흐흐흐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